이렇게 한국에서는 뉴하이 스타킹이 따로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스타킹이랑 양말이랑 붙어가지고 나오는데 저는 볼프 치러 갈 때 항상 이 레츠슬링 스타킹을 신거든요 엄청 편하기도 하고 되게 다리 라인이 예뻐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도 이거를 신고 볼플리 치러 갈까요 이런게 따로 팔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가지고 가보려구요 저도 이렇게 버터있는 이런 스타킹은 처음 신어봐서 근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요? 이게 흘러내릴 염나도 없고 되게 편하고 라인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저는 레츠슬링 스타킹만 신는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들 다 사봐도 이상하게 이것만 한게 없더라구요 중국에서도 이 레츠슬링이 진짜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강추인 것 같아요 너무 골프칠 때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광저우 2월 날씨는 좀 더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반팔 정도 입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평균 온도가 한 18도? 20도? 낮에는 그렇거든요 가볼까요? 본사 중이에요 여기가 지금 바뀌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어디에서 팔았다 볼까? 여기 원래 흥딱건데 흥딱건데 팔아가지고 침대장은 이전에 그 DVD만으로 회전해서 어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다 리모델리나 보잖아 여기가 호텔이야 여기 뒤에 어디? 저쪽에 호텔이 있어? 어 호텔 같이 있어 잘 안보입니다 어 근데 오렌지 거 같아 여기 되게 오래됐었던 건데 지금 다 새로 세팅하고 있네 응 다 새 걸로 임시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임시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여기가 막 예전에 보다 풀이 또 달라진 거 같은데? 아니야? 한국에만 중국에 올까? 한국인 고인이면서 어 그러니까 한국에 한국에는 이런 이쁜 골프공 진짜 많은 거 같아 이런 거 되게 잘 만드는 거 같아 그러니까 요거 양갱 그리고 요거 세르생양거 다 먹고 시작을 할 겁니다 공이 되게 기분 좋아지는 공이에요 진짜 옛날에 여기 도로 되게 울퉁불퉁 했었는데 진짜 옛날에 여기 도로 되게 울퉁불퉁 했었는데 이게 다 새로 만들었다 그치? 다 새로 만들었다 그치? 다 새로 만들었다 그치? 머리가 있다 와우 귓샷 오! 오! 귓샷! 와! 와우 시... 눈도 안 해 한국에서 사는 건가 숙하가 나오는데 오래된 거 이상의 갈대수 오! 오! 다 자연스럽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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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엄청 불어 귀신 나올 것만 같습니다 짜리 이어 런친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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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얻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얻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얻어지고 자랑이 수다 너무 뜨거워 가수가 스파인리스 터끼리 시계 아주 이거 올까 봅니까? 네. 이거가 내 겁니까? 죽습니다. 쪼그셔 샤마. 쪼릴 의미에요 샤마. 나가 나가. 매우 샤마. 매우 샤마. 맞은다. 안에 아무것도 없다네요. 와 이렇게 과일을 줬습니다. 하나도 안 먹었네. 이 롤도 안 먹었네. 잘 먹어야 돼. 한 번 더 먹었네. 이 롤이 좀 더 맛있어. 이거 잘 먹어요. 이거 잘 먹었네. 이거 잘 먹어야 돼. 안녕